한글자막 by 한효정 이틀에 한 번 감아요 저는 그냥 샴푸만 해요 트린트먼트 이런 건 귀찮아서 잘 안 써요 과연 당신의 헤어는 잘 관리되고 있나요? 이제 건강한 두피와 모발 유지 애터미 헤어 케어 시리즈와 함께 해보는 건 어떠세요? 평소 헤어 관리에 유독 신경을 쓴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중년 부부 이들이 헤어 관리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숱도 줄어들더라고요 이제 50인데 꾸준히 잘 관리해야지 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꼭 머리를 감아서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고요 꼭 잘 말려줘야 두피와 모발에 건강이 좋습니다 아, 또 저희는 샴푸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샴푸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샴푸데요? 따라오시겠어요? 이 부부가 선택한 샴푸 궁금한데요? 아, 바로 이 샴푸예요 그 정체는 바로 에터미 샴푸였네요 우연히 에터미 헤어 제품을 사용하게 됐는데 꾸준히 사용해보니까 두피나 머릿결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에터미 헤어 샴푸만 쓰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숱이 없는 것처럼 듬성듬성해지는데 에터미 헤어 제품을 쓰고 나서는 머리카락이 힘이 생기고 가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에터미 헤어 제품 마니아가 됐을 정도 부부의 욕실에는 가족의 취향에 맞춰 에터미 헤어 제품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아내는 앱솔루트 라인으로 집중 케어 남편은 에터미 헤어 제품의 원조이자 스테디셀러 한방 샴푸를 애용합니다 우리 아들은 두피 열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열을 시켜주는 스칼프 헤어 샴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뭘 사용하시는 거죠? 아 이거요? 머리에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영양된 거야? 에터미 생모단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고 마사지를 해주면 모발도 굵어지고 탈모 증상도 완화된다고 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매일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발효 한방 성분이 함유된 생모단수로 두피를 마사지하며 관리한다는데요 에터미 헤어 제품 마니아답습니다 에터미 샴푸를 사용하고 나서 머리카락도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도 머리카락 빠지는 걱정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에터미 케어 제품을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에터미 헤어 제품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에터미 헤어 제품의 기본 중에 기본 에터미 헤어 샴푸와 컨디셔너는 오랜 시간 회원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 제품인데요 한방 성분으로 두피의 모공을 막는 각종 외부 유해인자를 제거하고 손상된 모발에 영향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탄력있는 머릿결을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한방 헤어 컨디셔너는 펌이나 염색에 의해 손상된 모발에 틈을 메꾸어 수분과 영향을 공급하여 모발을 부드럽고 건강하게 지켜주는데요 샴푸는 1-2분 동안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 후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주고 컨디셔너는 모발을 중심으로 골고루 발라준 후에 헹구어냅니다 에터미 앱솔루트 헤어 케어 세트는 에터미 헤어 제품의 명품 라인입니다 당비, 천공, 자격을 웅축한 100% 자양 한방수를 베이스로 하여 두피 혈액순환 촉진과 보습 효과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말끔한 모공 세정으로 모발 생성에 도움을 주는 샴푸 모발을 촉촉하고 윤기나게 하는 컨디셔너 외에도 풍부한 천연 단백질 성분으로 손상된 모발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트리트먼트가 더해져 마치 전문 클리닉에서 관리받은 듯한 탁월한 두피 케어 효과를 집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앱솔루트 헤어 케어 세트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샴푸 후 부드러운 머릿결을 위해 보통 컨디셔너나 트리트먼트 중 한 가지만 사용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 트리트먼트는 모발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영양제 역할이고요 컨디셔너는 모발 표면에 막을 씌워 모발을 보호하고 윤기가 나게 하는 역할로 둘의 기능은 차이가 큰데요 올바른 순서는 샴푸,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순 두피와 모발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풍부한 단백질을 공급한 후 모발의 보호막을 씌워 마무리합니다 애터미 스칼프 케어 샴푸와 컨디셔너 이 둘은 탁월한 두피 케어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28가지 허브 추출물 및 유효성분이 모공 깊은 곳의 노폐물은 물론 각질까지 케어해주고 아보카도, 했나 등 식물 성분과 비타민이 모발의 수분막을 형성해 두피와 모발을 보호해주는데요 특히 애터미 스칼프 케어 샴푸는 2주간의 인체 적용 시험에서 두피의 노폐물, 유분, 각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애터미 생모단수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제품입니다 발효 환방 성분이 두피에 침투하여 두피 환경을 개선하고 탈모 방지 및 모발의 굵기를 증가시키는데요 스프레이 형태 제품을 두피에 분사, 마사지하듯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애터미 헤어 제품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살펴볼까요?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연구소 매일 애터미 헤어 제품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팀에서는 샴푸, 컨디셔너, 헤어 에센스 등 전반적인 헤어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홈케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이면서도 만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면활성제의 함량과 종류 그 조합에 따른 거품을 디자인하고 자극이 없는 건강한 모발 관리와 만족스러운 사용감 구현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한다는데요 시중의 제품들과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고함량의 한방 성분입니다 효능만 생각해 한방 성분을 많이 넣다 보면 사용감이 틀어지거나 제품의 외관이 변형되는데 저희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양은 물론 고급스러운 사용감과 외관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 실제 효능 검증을 위한 분석 테스트 역시 필수 최근에는 앱솔루트 헤어 케어 라인 리뉴얼을 위한 연구도 한창입니다 앱솔루트 헤어 라인 3종 리뉴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세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더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애터미 헤어 제품 생산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쉼없이 가동 중인 커다란 탱크 설비였는데요 이곳에서 생성되는 응축수는 애터미 샴푸의 원료가 되는데요 애터미 해모임에 들어가는 단계 등의 한방 재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양 한방 응축수를 애터미 헤어 제품의 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한방 재료를 아낌없이 모아 담은 응축수 100% 자양 한방수는 오직 애터미만의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양 한방수는 앱솔루트 헤어 케어 제품 라인에 두려워 활용되는데요 한방 성분은 두피의 혈액 수란을 촉진하고 모발을 촉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양 한방수가 합류된 애터미 헤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에 좋은 성분만을 쏙쏙 뽑아 만든 애터미 헤어 제품들 애터미 회원들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입니다 애터미의 앱솔루트 한방 스칼프 케어 생모단수 등 다양한 기능과 성분을 지닌 헤어 케어 제품은 최고의 생산시설에서 최고의 품질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머리카락과 두피 이제 효과 좋고 경제적인 애터미 헤어 제품으로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머리카락 빠질까 두려워 마세요 다양한 애터미 헤어 케어 제품으로 건강한 두피와 모발 유지하세요 안녕